음... 아아 요 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I need to keep the habit that my mind is breathing and Break out I've got to see I've got to see Spent all my life hoping all of it closely I've played it in a sense A feel of discontent I'm finally facing it all Fearless 아 근데 계속하는게 아니라 이런 풍경을 잘해 그래서 서울 오는게 너무 어렵진 않아 오늘 원래 버스 타고 바로 올라오고 있거든 근데 혹시 저기서 다시 한 번 해줄 수 있어요? 도용할 때 이게 맞나? 어? 근데 강인자 얘기하고 있어 아 근데 엿떨어 이제 빠졌어 이게 무슨 소리야 진짜 예거 같다 진짜 신기하지? 와 상혁아 아 상추 오 지성아 오 야야야야 오 지성아 오 야야야 오 그치 괜찮아 이따가 오 오 오 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잉